네, 자꾸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악기를 시작하십시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악기를 시작해서 굳이 그 악기를 대단하게 잘 연주하게 되지 않더라도 그럼요. 그냥 그 뭐,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곡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정말 재밌죠. 그래서 내가 듣기만 했던 곡들을 그리고 들으면서 좋아했던 곡들이 내 손끝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 카타르시스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밴드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밴드에 자기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던 곡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테크닉적 가성비가 좋은 곡들이 있죠. 쉬운데 멋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찾아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 밴드를 결성하면 빠지지 않고 하던 노래가 있었어요. 미스터 크로울링? 어렵잖아, 미스터 크로울링. 어렵잖아요. 기타가 어려운 거는 사실 잘 치고 난 다음에 당기는 거고 시작하자마자 뭔가 할 수 있는 거. 라디오 레드의 크로울링이었죠. 네. 이거 뭐. 그때 당시에 기타 하이코드만 배우면 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우우 우우 우아트 해라. 막 이러면서 앤들이 그 분위기를 내면서 어쨌든 그 부를 수 있는 기타를 치면서 부를 수 있는 수준의 곡 중에서 가장 멋있는 곡이라고 생각하는 곡이 멋있죠. 노래도 쉽고요. 그 가성 내면서 하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상당히 쉬워요. 그쵸. 그러니까 뭐랄까. 멋있음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곡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그 밴드만 했다면 애들이 하이코드 딱치기 착한 무조건 이제 크립을 했기 때문에 그 초보 밴드의 거의 뭐 필수곡 중에 하나로 워낙에 많은 친구들이 했던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라디오 헤드 한번 살펴볼까요 라디오 헤드는 데뷔 1993년도에 했고요 네 그리고 멤버는 톰 요크 리더 보컬 그리고 조니 그린우드 건반치고요 리드 기타고요 에드 오브리언 리듬 기타고 백업 보컬하고요 내한 공연 또 왔었습니다 네 콜린 그린우드 베이스 필셀루의 드럼 이렇게 지금 현재 네이버의 인물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라디오 헤드에 뭐 사실 뭐 여러가지 히트곡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크립의 원히트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다른 곡들이 그 아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운의 락 밴드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동시대에 폰 온 브라우즈도 있었고요 뭐 그래서 뭐 폰 온 브라우즈 노래 주기 전에 왔어 네네 쉬운데 그 노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노래를 어렵게 불러가지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운드는 화려하고 코드는 간단한 노래가 참 인기 있을 때가 93년도 그때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던 거 같아요 어 지금 보면은 그 90년대 때 90년대 때 그 일단 애초에 결성 자체는 85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 듣기로는 그 만든 곡을 갖고 클럽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있는데 프로모터가 이제 와가지고 너네 이걸로 저기 앨범 내자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네 라디오에드 팬 여러분들이 재밌는 뭐 어떤 그 뭐 저희가 공유할 만한 재미있는 야사가 있으면은 밑에다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드브리언 시그니처 팬더멕시코 EOB 서스테이너 스트라투 캐스터 근데 서스테이너가 달려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죠 점점 쉑토화되어 가고 있어요 네 아주 픽업이 세계가 박혀있는데 세계가 다 뭔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픽업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사운드를 내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펜 측은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211만 3천원의 번소가에 169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특이하죠? 여기다 꽂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다 꽂는 게 아니고 네 뭐 전체적으로 좀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고요 전장은 98cm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플랫디투리 79mm로 상당히 내기 두꺼운 편이고요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폴리오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하네요 네 지판에 지금 이게 보면은 통내기죠 이것도 통내기인데 두툼하죠? 네 아주 그냥 나무를 두툼하게 깎았습니다 메이플 통내기 여기 저기 있네요 이상한 네 이상한 느낌의 디테쳐블 플레이트가 절차게 되어 있는데 요게 비트코인 같지 않아요? 네 뭐만 해도 자꾸 파생상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판에 메이플 통내기 사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 공유는 9.5인치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플 브이넥이고요 사틴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헤드머신 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너트는 42mm 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 스탠다드 스케일이고요 프레스는 21 네로우 톨 프레스이네요 네 픽업은 브릿지에 던컨에 제이비 주니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들 픽업이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그리고 넥 픽업이 페르난데즈 서스테이너인데 이게 페르난데즈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진짜 반가워요 옛날에는 정말 쉽게 볼 수 있었던 브랜드였는데 페르난데즈 다 어디 갔는지 페르난데즈 쓰는 사람이 두 명 알고 있어요 히데랑 엑스제팬의 히데랑 나이트레인저의 브렛길리스 오즈오스폰니에서 잠깐 있었죠 히데랑 엑스제팬의 하트 기타 노란색 빨간 하트 특이한 느낌의 모킹버드 형태 리버스 모킹버드 형태인데 페르난데즈는 사실 그걸로 정말 엄청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었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페르난데즈 서스테이너가 달려 있고요 컨트롤은 원 볼륨 원톤 원 인텐시티 그리고 원 투웨이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쓰리웨이 픽업 서스테이너 모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스테이너 모드가 하나는 그냥 쭉 유지만 해주고 하모닉의 정도를 조금 더 적당하게 하나는 완전 세게 옥타브 하모닉으로 와 이렇게 올려주죠 이게 온오프고요 이게 서스테이너 온오프 이렇게 한번 켜지고 이렇게 한번 꺼지는데 이걸 껐을 때만 픽업 슬랄터가 먹습니다 앞 픽업 가운데 중간 픽업 세이머 던컵까지 먹고 톤이 이게 마스터 톤이 되겠고요 그러네요 이게 그걸 이제 서스테이너를 키면 안먹습니다 이게 안먹고 바로 이제 시작되죠 이거 이제 하모닉에서 조절하는 거죠 이거 그냥 유지, 미들톤, 하이래 이거 는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서스테이너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게 달아보고 본격적으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무게를 제가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려구요 저는 굉장히 적당한 무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6이 있었습니다. 저는 4, 7. 제가 5, 8 썼다가 6, 2로 바꿨거든요. 아, 5, 8, 6, 2. 자, 갑니다. 5, 1. 제가 좀 더 가까웠네요. 선생님이 조금 더 멀어지셨네요. 더 멀어졌습니다. 3, 5. 저 웬일이죠? 사면서 이거 거의 없는 경우인데요. 안 바꿨었어도 제가 지는 거예요. 안 바꿨었어도 조금 더 오셨어야겠네요. 3, 5, 1kg. 오늘은 전부 다 이 언저리에 3, 5, 3, 6 이 언저리에 있네요. 자, 사운드 다양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서스테이너 픽업도 좋고 텍사스 스페셜 다음 시간에선 1, 2, 3, 5, 4, 5, 5, 9, 10, 11, 12, 12, 13, 13, 13, 14, 14, 15, 15, 16, 17, 17, 18, 18, 18, 19, 19, 18, 19, 19, 19, 20, 19, 19, 20, 19, 19, 20, 19, 20, 19, 20, 19, 20, 20, 21, 20, 20. 자, 밴더게인 기본적으로 아주 퀄리티가 높은 사운드가 납니다 선하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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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어 에어 텍사스 스페셜이다 보니까 로드온 같은 수끈한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엄청 찌는 서스테이너를 한번 해볼까요? 하하하하 재밌네요 좋네요 이런 것들로 좀 더 그 어떤 라디오에이드 스타일의 그런 딥한 사운드 메이킹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센더도 참 화려해질 수 있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화려한 센더 그리고 로드온의 그런 후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스테이너의 그런 독특한 사운드의 세계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 169만원이라는 다소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지만 퀄리티로 따진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그럼 반주를 해볼 건데 라디오에이드의 대표곡인 크립의 코드 진행에 맞춰서 사운드를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에이드의 개인정은 사운드와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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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재밌네요 어우 재밌어요 네 sanction 추억의 노래 라디오인데 크립과 함께 사운드 Eles moan BLUE 에드브리안 시그니처 같이 살펴 보셨구요 시청자 한조iff께요 어우 재밌어 시청자 한조iff CIA 역시 역시 맥펜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포페로 모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좋았죠 여기에 윈스턴 저질린 얘가 포페로 지판이라 좀 더 정돈되어 있는 소리가 나네요 워낙 예전보다 정돈이 잘 된 소리가 나서 그런지 그냥 지판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한주평 로즈우드가 이렇게 그립지 않을 수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찍으셨네요 짧게 정확하게 찍으셨네요 안그립죠? 자 선생님부터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음 한주평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다 3층짜리 엘리베이터 달린 초가지 3층짜리 엘리베이터 달린 초가지 모양은 겁나 빈티지한데 안되는 게 없어요 엘리베이터 달린 초가지 엘리베이터 데코레이션을 집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고 그렇군요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운드를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하이테크 로드원 감성 네 하이테크 로드원 맥주.. 맥주.. 맥이 두꺼워갖고 참 마음에 드네요 네.. 초가집 갑니다 또 어디 투자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약간 창호지 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 가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에 대해 에드 오브리언 시그니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오랜만에 다른 브랜드로 좀 넘어가는 기회가 있겠네요 뭐 시그니처 모델도 앞으로 뭐 좀 남아있고 해서 맥캠 플레이어가 아직 끝난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지금 뭐 한동안 계속 여러분들 쏟아부고 약간 지칠 때쯤 잠깐 다른 기타들 몇 개 하고 다시 올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것도 막 시리즈별로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진 않은 겁니다 근데 저것도 한번 터지면 무서워요 아유 뭐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계속 가는 거죠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운 메이커예요 네 점수만 뜨면 짜잔 파로파로 포폐로파로파로 네 포폐로파로파로 네 오늘은 기타를 놓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 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